방금 깔았어! 떡볶이 떡 해가 왔다 자, κι인이 썰쏠난다 으읍! 영양란 것 같애 으어우,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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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이봐 쫀득쫀득 쫀득쫀득 맛있다, 엄마 지금 뭐할래 살았어? 떡볶이 내가 떡볶이 해주려고 언제나 arena 다 만들었죠? 다 만들었어요 맛있게 보이죠? 오 맛있겠다 오 오 맛있는 냄새 먹어봅시다 그냥 넣으면 안되잖아 그게? 부풀 붙을 넣는거야 이 사람은 이 방앗간에 떡볶이를 먹고 네 진사람은 이 심장돔 떡볶이를 먹으세요 와아아아아아아아 뭐? 떡떡 많이 해갖고 다 먹지 뭐 안돼 안돼 그지 엄마 그러면 유튜버가 아니지 그래 나는 가위바위보 유리하니까 가위바위보 그래서 또 내가 준비했어 뭐? 그건 뭐야? 룰레타를 준비했어 가위바위보 써놨습니다 내가 항상 가위바위보 손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틀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공평하게 가위바위보이 틀이기 어디서 돌리세요 좋아요 어떻게 됐어 보 나는 가위 난 보 보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요 밑에 써져있다 진사람이 이거 먹는걸로 써져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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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가워 드롭게 와 할머니 떡볶이 맛있네 방아까이에서 나와가지고 얘가 찰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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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 음 음 우와 할머니 무슨 마약 소스 썼어요 와 진짜 맛있어 할머니 떡볶이 잘하잖아 신당동떡볶이도 맛있거든 난 신당동가서 떡볶이 먹을때다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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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당동떡볶이 뽀글워 맛있거든 응 맛있으세요 잘 먹은거죠 쿵쩍쿵쩍쿵쩍 스왑쿵쩍쿵쩍쿵쩍 이거 맛있다 쫄깃쫄깃쫄깃쫄깃 안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좋아진다 싶었다 난 방학병보다 신당동이다 진짜가 그래 그럼 이제 왜 부끄러움에 치다가 볼까? 아니, 그래. 틀린다 봐. 뭐하는 짓이야? 이렇게 룰렛 하고 싶은데,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아, 대표님 이럴다. 멋진데? 이게 미국의 자유의 시선이다. 한 손에 넣은 성경을, 한 손에 넣은 떡볶이를 자유의 여신상. 오빠야. 뭐? 내가 제안 하나 할게. 뭐? 우리 몰래판으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이거 내게 한 입에 먹기. 솔직히 말해봐, 너 지금 배 불렀잖아. 배가 불렀지, 남았지 이거. 진 사람이 먹기다. 헐. 좋다. 돌린다. 오케이. 헐. 내가 빨간색이지? 결과를 한 번 보여주십시오. 울 수 있나, 근데? 울 수 있다. Glad. 오, 오, 오! 오, 오. 으어줘! 그만 물어, 그만 물어, 그만 물어. 그만 물어. 그만 물어, 그만 물어, 그만 물어. montón 꿈은 같아 이 맛있는 거를. 이렇게 힘들게 먹다니. 으응, 으응 응 응 응. Claudia 도래상 provechen Sie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